오늘 우산이 필요합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흐리고 비가 오면서 낮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대구는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북쪽으로 한계, 또 남쪽으로 한계의 기압골이 각각 지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남부지방에 주로 집중되겠습니다. 많은 곳은 100mm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5에서 20mm로 양이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늦더위를 다소 식혀주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 대전 28도, 강릉 29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제법 선선함까지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대부분 지방 27도 안팎 예상됩니다. 전주와 광주, 대구 모두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주말에는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태풍 고니가 날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계속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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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